누구나 쉽게 아는 영어 입영작 오늘 5강입니다. 순차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5강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만 모아서 영어의 구조, 어떤 구조와 어떤 어순으로 시작하는지 그리고 소리는 어떻게 내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사용하고 이건 어떤 느낌 있고를 최대한 눈높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영어로 어떤 문장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함께 영어를 공부했어요. 아, 우리 같이 했어요를 저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영어를 어떻게 시작하지? 함께 영어 공부하다 막 뒤섞인 겁니다. 그럴 때는 차분하게 주어동사부터 한번 떠올려 주시면 돼요. 주어동사 뭐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We studied English. 참고로 영어 공부하다는 study English이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표현 잘 모른다면 저와 같이 문장을 만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돼요. 제가 기초 표현들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study 하면 공부하다.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걸 과거로 돌려볼게요. 함께 공부했던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늘 하는 게 아니라 어제께도 좋고 10분 정도 좋고 오늘 아침도 괜찮은데 예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과거형 studied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셔야 돼요. We studied English. 우리 영어 공부했어요. 이렇게 먼저 주어동사로 시작하면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다음에 뭘 얘기할지 언제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랑 같이 혹은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더해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함께 라는 정보를 뒤에 더했습니다. 여기서 함께는 영어로 together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자, 그러면 we studied English together. 이러면 내가 원하는 문장 벌써 완성된 거죠.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프리토킹의 길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초보자라면 일단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문장 만드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 스텝은 쉽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 조금 쉬운 것부터 그리고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살짝 난이도 있는 문장까지 초보자를 위해서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 몇 살 같아 보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영어를 해볼까요? How old do I look? 그냥 how만 쓸 수 있지만 How far? 얼마나 멀리? How much? 얼마나 많이? 이렇게 뒤에 단어를 붙여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도 How old are you? 나이가 몇 살이에요? 라고 할 때 old 를 붙여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Do I look?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묻고 있습니다. Look은 우리가 You look good. 너 좋아 보인다.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내 두 눈으로 보기에 어떠어떠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How old? 와 같이 사용해서 내가 몇 살 같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How old do I look? 나눠서 연습해 주시면 더 편할 겁니다. How old do I look? 붙이면 How old do I look?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하지만 좀 재미가 필요한 순간에 몇 살이세요? 몇 살 같이 보여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 같이 영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ow old do I look?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동갑이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딱 들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스무 살인데 스무 살이세요? We are the same age. 우리는 어떤 상태다. 보통 나는 갑니다. 나는 먹어요. 나는 뭐뭐 할 겁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 뭐뭐 하다라는 거는 편하게 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동갑이네요. 같은 것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헷갈릴 수 있는데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비동사를 꺼낸다고 보시면 돼요. We는 are. 여기다 연결되죠. We are. 우리는 뭐뭐입니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The same age. 같은 나이. 즉 동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e are the same age. 우리 동갑이네요.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신기할 수가.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태를 말해줄 때는 비동사. We are. We are.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동갑이네요. We are the same age.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We are the same age. 앞에 동갑인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정 인폐에서 따라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소리 내서 꼭 따라해 주셔야 돼요. We are the same age.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서비스입니다. 영어로 as on the house. 이거는 통째로 그냥 외워주세요. 나중에 뭐 여기 식당 갔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as on the house. 라고 하면 어? 이거는 집 위에 있다? 무슨 편이지?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as on blah blah 라고 해서 누구한테 달려있다. 이 금액이나 우리가 내는 돈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house는 보통 이 가게를 의미하거든요. as on the house. 이거는 우리 가게가 지불하는 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as service. 이러면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as on the house. as on the house. 그러면 기분 좋게 드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살게. 라고 하면 as on me. 혹은 철수가 산데 as on 철수. 이렇게 뒤에 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뭐 보통 많이 쓰는 걸로 as on the house. as on me. 이 두 가지를 외워서 많이 갑니다.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내가 많이 쓸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소리내서 따라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 뿐만 아니라 뭐 주어도 바꿔보고 뒤에 단어 하나 바꿔보면서 이런 표현을 나도 쓰지 않을까라고 머릿속에 상상하고 감정 입하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하고 있죠. 당황했다라는 느낌을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didn't know what to do.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경우 있죠. 이런 걸 원어민들은 풀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나 몰라. 이거는 I don't know. 이거라면 I didn't know. 라고 하면 몰랐어요. 과거가 됩니다. 시점을 과거로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저께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아 나 그때 몰랐어. I didn't know. 무엇을 몰랐죠? What to do. 문장 중간에 what to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라는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도를 사용했지만 뭐 eat이나 drink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런 의미가 됩니다. I did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what을 사용해서 어떻게라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릿속이 새하해지고 당황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말해주면 된다고요? I didn't know what to do.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만 아 그때 당황했었거든요. 정말 머리가 새하해졌어요. 이런 것들도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꼭 이렇게 한국어를 영어로 완벽하게 변환한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를 기억하고 그걸 표현한다고 보시면 좀 더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요. 새벽 6시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도 있고 오후 6시도 있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끝에 in the morning을 붙여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오후가 아니라 새벽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새벽 6시예요. 물론 상황이 있기 때문에 6시야라고 해도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뭔가 좀 헷갈리거나 구분이 필요한 순간에 뒤에 in the morning am, pm으로 구분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원어민들은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런 표현을 뒤에 붙여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이나 새벽을 얘기할 때는 in the morning을 끝에 붙여주시고 오후를 표현할 때는 in the evening을 붙여주셔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귀찮으시면 6시야 이것도 물론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요즘 너무 피곤해요. 그냥 피곤해요가 아니라 요즘 피곤해요라고 하면 맨 끝에 이걸 붙여주시면 돼요. I'm so tired these days. 요즘에라는 말은 these day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피곤하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다, 정말 피곤해요라고 해서 강조를 나타내는 so를 더해줬어요. I'm so tired these days.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겠죠? 보통 어떤 행동이 아니라 피곤한 상태, 화가 난 상태, 혹은 저는 선생님이에요. 내가 선생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이 모든 건 비동사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어떤 동사 사용하지가 아니라 아, 피곤한 상태구나.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사실 비동사인데요. 이거를 또 쓰는 걸 어려워하거나 아, 맞다. 그때 이거 사용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경우 혹은 헷갈려서 다른 걸 말하거나 빼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부터 탄탄히 하는 게 영어 말하기의 지름길입니다. I'm so tired these days. 다 같이 한 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so tired these days.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1월 치고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우리 그냥 날씨가 따뜻해요. 라고 하면 얼추 만들 수 있는데 뭐뭐 치고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걸 붙이면 될까요? 네, 바로 for입니다. The weather is warm for January.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 키가 크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 초등학교 1학년이야? 1학년 치고는 키가 크신데요? 뭐 이렇게 뭔가 비교해서 뭐뭐 치고는 뭐뭐하다. 이거는 for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의미 단위부터 The weather is warm. 날씨가 따뜻합니다. 막 뜨겁고 더운 날씨가 아니라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는 warm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요. The weather is warm. 날씨가 따뜻하죠? 근데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1월이면 추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봄날씨 같은 거예요. for January. 1월 치고는 따뜻하네요. 뭐 뒤에 3월 치고는 이라고 하면 for March. 혹은 The weather is cold for September. 이런 뭘까요? September이 9월이죠? 9월 치고는 날씨가 춥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어만 살짝 바꿔서 또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월 치고 따뜻하다. 뭐라고요? The weather is warm for January. 그렇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를 도와줄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좀 바쁘고 이렇게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좀 내다라고 한다면 어떤 표현을 사용했었죠? Make time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시간을 만들다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시간 없고 바쁜데 시간을 우리가 좀 내줘 만들어줘 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make tim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n you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 좀 내줄래? 시간 좀 낼 수 있어? Can you make time? Can you make time? 저도 약간 부탁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시간 좀 내줄래? 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도와줄 시간 좀 내줄래? 뭐 뭐 한 시간 내줄래? 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걸 말하는지 해준다면 to 동사의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돕다 하면 help이지만 나를 도울 시간 그냥 돕다가 아니고 도울 이렇게 미래 느낌 앞으로 도울이라고 하면 to help me 이렇게 문장 중간에 등장해서 문장 길게 만들고 또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겠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형태 중에 하나이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한 번 더 감을 잡아보세요. 한 번에 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예문을 계속 보고 따라하고 또 보고 따라하고 하면서 점차 아, 느낌이 좀 잡히는 것 같다 잡히는 것 같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하나씩 해볼게요. 시간 좀 내주겠어요? Can you make time? 나를 도와줄 to help me 저 도와줄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Can you make time to help me? 그렇죠? 아홉 번째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바쁜 일이 갑자기 생겨서 못 갈 것 같네요. 여기서 못 해낼 것 같아 못 갈 것 같다 그거 안 될 것 같아 동사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I don't think I can make it make는 만들다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지만 가까스로 해내거나 가까스로 도착하고 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약속을 해놓고 아,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can make it 저 해낼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앞에 I don't think I think가 제 생각에는 뭐 뭐일 것 같아요 라면 이거는 반대가 되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요 못 할 것 같은데요 라는 의미가 돼서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I don't think I can make it 아무래도 저 아, 못 할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이렇게 부탁받았다면 못 할 것 같다. 그리고 가기로 약속했다면 못 갈 것 같다. 이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기억해 두시면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문장 단어들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이 머릿속으로 상황을 떠올리면서 I don't think I can make it I don't think I can make it 이렇게 한 번 얘기해 보시면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 건데요 이게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길치이기 때문에 항상 길을 갈 때마다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해? 아, 확실하진 않지 뭐 잘은 모르겠다 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I'm not quite sure if this is the right way 그냥 this is the right way 이것은 올바른 길입니다. 이것은 맞는 길이에요 라는 문장인데요. 그 앞에 뭐가 붙었죠? I'm not quite sure if 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sure 이거는 확신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I'm sure 나는 확신해 I'm sure 그런데 부정이죠. I'm not sure 확신하지 못해 라는 의미인데 그냥 I'm not sure 이 아니라 I'm not quite sure 아, 나 그거 아, 꽤 확신하지 못하겠는걸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뒤에 if까지 붙여서 뭐뭐인지 내가 확신하지는 못하겠다 그냥 확신해 확신 못해 보다는 그렇게 뭐 확신하지는 않아 이렇게 의미를 좀 경감시켜주는 게 quiet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I'm not quite sure if 뭐뭐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는데 살짝 망설이는 느낌까지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m not quite sure if I'm not quite sure if 그렇죠. 여기다가 this is the right way 를 붙여서 I'm not quite sure if this is the right way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아리까리한 아리송한 이 느낌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not quite sure if this is the right way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조금 길어 보이지만 I'm not quite sure 의 느낌 이번에 한번 가져갔다면 다음에 또 비슷한 문장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 연습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접해본다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눈으로 휙 지나치는 것보다 어색하지만 한번 따라하고 꼭 지나쳐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저 몇 살 같아 보여요? 우리 문장 쭉 공부하면서 지금 약간 가물가물해졌을 건데요. 내가 문장을 공부하고 외웠으면 까먹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꺼내서 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막 이거를 공부하듯이 외우겠다. 이게 아니라 다시 강의 들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국어 문장 따로 정리해서 이거 보면서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머리서 한번 써보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손으로도 써보고 입으로도 얘기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여러분의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